아구 다리 이제 좀 괜찮아졌나?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밥 밥? 여기만 먹으면 여기맛있어 아이고 오는다 진짜 많이 했어 엄마 응 엄마 귀여워 나 오늘 되게 긴장 안했어 엄마 엄마 진짜 맛있어 응? 뭐야? 너 좀 응? 밥 요만큼 먹어 이거 봐 요만큼 내가 따로 먹는 거야 요만 먹을래? 맛이 어떻게 보는 거야 너 밥 요만큼 맛있어 요만큼 맛있어 요만큼 맛있어 아구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다리 물 마시고 올래? 다리 물 마시고 올래? 지금 Bobby